끝나고 말씀 좀 나누시죠 네 우리 너무 진짜 안 통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누구를 위한 텔레파시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이 수니스 도도쏠쏠 랄라쏠의 구하라 이재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텔레파시가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마를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수계 시간? 하하하하 우리 앞으로 엔진 많이 내지 말자 하하하하 제가 죄송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그런가? 그쵸 서로 엔진 많이 내는 걸로 그럼 50대 50으로 네네 5대5로 합의 본 겁니다 오케이 합의 끝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음 혹시 우리 싸우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하하하 현장에서 이렇게 장난을 계속 쳐주시고 제가 현장 도착해도 항상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네 약간 이미지는 말이 없고 이럴 것 같았는데 좀 편하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보고 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티가 많이 났어? 아 쪼끼만 네네 오 진짜? 우리 텔레비전 1도 안 써가는 거 같죠? 네네 1도 안 써가는 거죠? 하하하하 상대적으로 선배님 대사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엄청 많긴 하죠 캐릭터 자체도 워낙 인생이 많은 캐릭터라 밝고 명랑한 캐릭터가 많아요 손톱 1개에 별 3개씩 30개 밝아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노노 그동안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왜요? 아 피아노 치느라고요 예전에 한 번 했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럼 이제 피아노 안 치세요? 네 자체 휴 아 대사를 전에 못 할 거 같았는데 잘 외우시더라고요 아 좀 농장만 개념 정단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해려고 말씀 좀 나누시죠 네 혹시 우리 싸우는 자리는 아닐까요? 어 진짜요? 아 진짜? 오 비슷하게 생각하네 이거 잘 통하는 거 아닐까요? 잘 누워있지 않아요? 저 누워있지 않아요? 저 되게 활동적인 편이라 오 진짜? 네 저도 되게 활동적이고 집에 잘 안 누워있는데 제가 잘 누워계실 거 같아가지고 아 헷어요 아니세요? 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로 그럼 잘 안 눕는 걸로? 네 네 거의 운동할게요 슈퍼아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운동하시나요? 네 집안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아 주로 네 근데 저는 좀 카페 가고 영화 가고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만약에 오면 좀 진지하게 받았다가 피할 수도 있지만 걸릴 수도 있고 단칼이 끊으실 거죠? 전 070 전화 안 봤어요 아 너무 웃기고 왜 탈레파티인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각자 각자 음악의 세계가 있는 건데 어 맞아요 아 클래식 음악은 선배님이 훨씬 나아요 팝이나 가요나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다 본인이네 원래 그냥 좀 그렇게 부뚝뚝한 이렇게 성격인 것 같아요 장난칠 때는 치지만 준희도 응 맞아요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아 울지 마 나 네 눈물 닦아주기 싫어 아 부분도 닦아주면 안 될까? 텔레비스 일단 안 통하고 네 안 통한 걸로요 저 선배님한테 지금 돈을 꽂아달라고 하긴 조금 여러분 필요하시면 꽂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현장에서 한 가지의 껌을 계속 씹으세요 그 브랜드의 그 졸음 껌이 아니면 강아지가 않아서 다른 졸음 껌은 못 씹어서 졸릴 때마다 먹는 항상 한 가지고 음식이나 음악이나 좋아하면 좀 오랫동안 계속 하나만 먹고 들어도 되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죠? 저요? 네 1년 내내 먹진 않게 들어요 아 네네 이것도 본인 들었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죠? 깨끗하세요? 네 저는 깔끔하게 씹으세요 오 진짜요? 저도 깔끔하게 씹으세요 우리 너무 진짜 안 통하네요 제가 몇 번 촬영장에서 깜빡한 거 봤어 선배님 핸드폰 챙겨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 진짜? 대본도 진짜? 기억이 아예 없네 제 머릿속에 작은 기억이지만 아 저만의 기억이었나요? 아니 그런가 보네 결론 텔레카 씹도 안 통해 누굴 위한 텔레카 씹인 거냐 그래가지고 어? 진짜요? 네 뭐가 됐든 많이 알아갔던 시간인 거 같고 그렇죠 여러분 사실 텔레카 씨 통하려고 무덤 예를 썼지만 계속 올라가서 한번 다시 맞춰서 다시 한번 텔레카 씨 게임 하고 싶어요 다시요? 다음 기회 여러분 저희의 케미가 더 궁금하시다면 보도쏠쏠 랄라쏠에서 확인해주세요 C1 넷플릭스